인사드리겠습니다! 후스턴! 에이턴! 안녕하세요! 몽베스트 퍼포먼스 현장에서 인사드리는 저희는 에이턴입니다! 이렇게 몽베스트 퍼포먼스에서 저희 에이턴의 첫 번째 컴백곡인 엑셀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쁜데요. 이벤트를 통해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도 팬분들에게 나눠드릴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끊임없이 성장을 저희 에이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너무나도 멋진 몽베스트 퍼포먼스도 아낌없는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에이턴이었습니다! 감사합니다!